... 앙 ... ... 이어맨올... 아, 일루 나와요 저리서 일루 나와요? 반대, 반대 아니,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쪽에서 근데, 이게 항상 여기가, 너무 차수가 영리해서 올라와서 네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쭈렁릭이랑 사가지고 네네 한 달 주기적으로 썰어가지고 그게 한 10년 됐어요. 근데 한 달 주기적으로 썰으니까 아마 그래도 요글날 갑자기 한 달도 안 됐는데 뭐 15일 정도 됐는데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예예 그래가지고 영료만 일어나 안 써져서 내 식약을 넣어서 네네 예예 거기서 예 거기서 사라져서 넘친 적도 있어요 뭐 알거든요? 가수적으로 잘 좀 많이 쓰셨는데 그러니까요 한 달 그거 기억이 있거든였어요. 그것도 일이신데 아저씨 10년 동안 그랬어요. 집주인지는 한 30년 다 되어왔네. 눌러가고 여기 연결이 있네. 내일도 안에 잘 구하는 소금 깨끗하고요. 아 여기 기름이 좀 있네. 노랗게 위에 떠 있는 게 다 기름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요. 기름이 많네요. 아 많아요? 네.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물이 겨우 이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쵸. 스프링 작업을 하셔도 여기 밑에 걸 왔다 갔다. 위에 거의 지금 한 70% 이상요? 많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안 들어가요. 내 식약이 30%인데 제가 못 지나갈 정도로 지금 많이 좁아져요. 아 엄청 좁아져 있는구나. 저걸 넓혀주면서 뚫으면서 나가고 네네. 그래서 저쪽으로 나오는지 확인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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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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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기름에 좀 퍼무쳐 있네요. 엄청 많끄네요. 어마어마하네. 여기에요. 엄청 많아요. 네. 거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지 수정이. 어머어마하네. 좋아요. 너무 많끄러워요. 너무 많끄러워요. 고용이 잘했네요. 아유. 그냥. 저 한가량. 저쪽 끌리더라고 해서 그냥. 다시 역으로 오자. 역류하네. 바깥에 한번 가봅시다. 네. 계속 이 정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뭐. 물이 여전히 쫄쫄쫄쫄이고. 물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어. 잠깐만. 그러네요. 방끼네. 반대로 갔네. 반대로 갔네. 그러면 뚫으면서 와야겠네. 그러네. 이제 명확히 보였어. 우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안 되면 바뀌었을 것일까? 바뀌었어요? 어. 일단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꺾었네. 꺾었어? 네. 꺾었어요. 잠시만요. 그것만 설치하고 올게. 아 저기. 삼각대만. 아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제 드디어 저희가 출석으로 접근을 해서. 네. 안 나오던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 네네네. 이제. 이제 기름물 좀 나와요. 그래요? 네. 저희 조금씩 들어가야지. 오케이. 그러게요. 10년 동안 안 건든 게 컸네. 여기서 작업하실 때도. 자칫밖에 못 할 것 같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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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마어마하네요 저희 카메라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다 튀었구만 그러게 얘만 고생이지 뭐 물이 흘러가고 있어 인사이드 직전까지 줄었고요 동영상 이제 나머지 반영물도 다 떨어냅니다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어우 뻑뻑해 이 정도면 진짜 병골이네요 차이가 확실히 낮아졌네요 여자 갔다 올게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저 씨 여자가 있는 거니까? 응 응 탈탈 때 물이 다 받을 거 같은데? 응 물을 넣고 있어야 돼요 네 네 아 집 수정을 보내는 중이었는데 집 수정인가 싶어가지고 네 나왔어요? 아하 거의 끝까지 안 좋아요 아 끓음이 끓음이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여기도 근데 아직 많이 안들고 있죠 어 아 아 아 아 아 오늘 쉬운 게 아니네 아 아 네 으흠 많이 나아져졌어요 기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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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이 부속이 좀 이상하긴 해요 아 100원짜리가 있다 1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가야 돼 동전 동전이 두 개나 들어가 있어 와 엄청 두껍네 천천히 하긴 해볼까 네 천천히 하겠네요 아 물량이 필요하긴 한데 세타 키즈가 어느 정도 차긴 해 네 거진다 차긴 했어요 그러면 재수 해보자 지금 차라리 어 보고 왔어 가볼까 오 덩어리 싹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어 여기 여기가 좀 있는데 응 여기 보면 또 빨리 응 어 위에 상단에도 지금 기름이 싹 없어요 지금 물은 차이 있긴 한데 어 어 잠깐만요 네 좋아요 오 오 내 강어리만 아 잘 밀어버릴까 매시경으로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응 여기 여기 하나 나왔어 나왔어? 하나 아 그러네 안에 것도 나왔네 할게요 응 네 자 어서 나가자 안 밀려? 아 밀리지도 않고 분쇄되지도 않아서 이 엘보를 못 걷고 이 덩어리가 길어가서 네 바로 엘보 코앞인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남았어요 아이고 잘 못 빠져 나갔나 보네 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 여기까지만 좀만 더 내보낼게 오케이 뭔들 휴먼하지 마세요, 잠깐 휴먼 네네, 감사합니다 제 왼쪽이죠? 어, 퓨어모어마트 레이 랏어 또다랐어? 어, 첫번째 알았으니? 우와 어, 퓨어모어마트 레이 랏어 응? 와아 이야아 아이고구구 얘 물 붓고 마무리할게요 네 오케이 탈수도 끝났네 다운 마무리 됐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여기가 굉장히 기울기가 안 좋아요 네 저희 조합하는 수준으로 작업했으면 올해는 수건수하고 대접할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우리 인력으로 고생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우리 지금도 올라오나요? 유튜브에 올라오나요? 올라오고 만약에 올라오고 아 그래요? 꼭 올리겠습니다 꼭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영 쓰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잘 Hein? 5 10 10 10 12 13 14 17